쩌랑썰 문산훈련소로 입대했습니다 아 그전에 먼저 입대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15년도 신검에서 난시와 저체중으로 3급 현역을 받았고요 대학교 휴학 후 일을 하면서 오버워치에 빠져서 열심히 랭커를 유지하고 있던 중 갑작스런 현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빠른 루트로 입대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입대 당시 제 신체는 담배 콜라 하루 22시간의 게임 병행으로 굉장히 초췌해져 있는 상태였으며 입대 전날 새벽까지 게임하다 바로 입대했죠 키는 176cm에 몸무게 50cm 엄청 심한 멸치였습니다 입댄 날 울산에서 아버지 차를 타고 논산훈련소 앞으로 간 뒤 부대 앞에서 갈비탕 한 그릇 뚝딱 먹고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호국 요람이 적힌 간판 아래에서 담배 한 대를 핀 후 들어갔습니다 한 10대 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후... 처음 1, 2주는 무리 없이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동기들과 있는 게 즐거웠죠 하지만 2주차 마지막 날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온 땅은 다 진흙밭이었고 너무 덥고 습해서 정신이 나갈듯 말듯한 상황에서 포복 약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지그재그로 뛰면서 소대장이 포복! 하면 엎드리고 약진! 하면 다시 일어나서 뛰고를 반복하고 있었죠 포복 상태에서 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흙밭에 다리가 밀리면서 옆으로 휙 꺾여버린 겁니다 소리를 내고 쓰러져 있으니 조교가 뛰어와서 상태를 보고 저쪽 가서 좀 쉬어있어! 라고 하였으나 소대장이 군인이 겨우 그딴 걸로 쉬냐?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서 뛰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변 동기들이 다 쳐다보고 쪽팔려서 아픈 것을 꾹 누르고 목적지까지 갔죠 그렇게 도착하니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땡땡이처럼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나서 뛰어야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다! 저기 저 열애한 인원들처럼 하면 여자친구 안 생겨!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때부터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당시에는 인터넷 편지라고 훈련생한테 오는 편지가 있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없었지만 아는 누나나 여동생들이 많이 편지를 보내줘서 소대장은 여자친구 편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조교에게 찾아가니 진짜 아프면 야 걸어 다니지도 못해 이러면서 뿌리는 파스 하나를 던져주더라고요 이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날 이후 수료 후 자대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무릎에 파스를 뿌리며 이 악물고 훈련을 받았고 완전군장까지 하고 교장을 가는 각계전투 20km 행군 때까지 한 번씩 무릎 때문에 쓰러지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단독군장으로라도 끝내 훈련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료를 한 뒤 열차에 몸을 맡기고 경기도 어디인가 포병 부대로 전입을 갔죠 그곳은 6개월 동기제였으며 155mm 달연장을 운영하는 대대였고 그나마 사격 지휘병 주특기를 갖고 있어서 무리 없이 두 달간 부대에서 잘 적응해 갔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뿌리는 파스와 부치는 파스를 계속 사용했으며 고통을 참으려고 하루에 타이레놀을 4알씩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가을쯤 20km 산악 행군이 시작되었고 박스로 군장을 채우는 선임들과 달리 2등병 1병들은 당연히 FM 완전군장을 하고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출발 전에 미리 타이레놀 4알을 털어놓고 파스를 떡칠을 한 뒤 출발했으며 중간쯤부터 그마저도 버티지 못해 입에 손수건을 물고 깡으로 완주했죠 훈련이 끝난 뒤 도저히 버티지 못한 저는 군대장님에게 외진 신청 보고를 드렸고 그 주는 배차가 없어서 그 다음 주 북군 청평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군의관님께서 외관과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문제가 없다며 돌려보내셨고 그 후로도 4번이나 병원에 방문했을 때 다른 군의관님께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를 찍어보자고 하셔서 MRI를 찍고 결과를 확인하니 여기 MRI 성능이 안 좋아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것 같다 이거 중대장한테 말해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볼래?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중대장께 가서 보고드리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2주 뒤에 수도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확실하게 전방 십자인대가 반으로 찢겨져 나가 있는 상태였고 군의관은 바로 입원하라고 하셔서 행보관님께 보고드렸더니 바로는 안되고 보고 후 다음주에 다시 오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군의관에게 전달하고 다음주에 짐을 챙겨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 환자들이 많이 밀려있어서 입원 후 2주나 지나서야 수술을 할 수 있었죠 수술을 하려고 무릎을 열고 군의관이 말하길 척추마치여서 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 야 이거 찢어지고 너무 오래돼서 서로 완전 엉겨붙고 건들기 힘들게 됐는데 그냥 재활치료를 받고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 이러면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다시 무릎을 닫았죠 군의관께서는 두세 달 입원하면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병행하면서 쉬면서 의무검사받고 의병전역을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하셨고 저는 군대 만기전역이 하고 싶으며 다시 부대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통원치료하는 것을 약속으로 하고 저는 입원한지 한 달 만에 다시 부대로 복귀했죠 그렇게 돌아가니 부대의원들은 당연히 제가 전역하는 줄 알고 있어서 제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서 다 써버렸고 선임들은 전역일 계산하는 판에 제 이름 옆에 민간인증 이렇게 써두었고 전역할 수 있음에도 전역하지 않는 저를 보며 어떤 분은 좋게 어떤 분은 안 좋게 바라보는 그 많은 시선들을 버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군의관의 통보로 인해 중대장님께서는 땡땡이는 일과 열애와 근무 열애에 들어가고 일정 점수를 받지 않아도 자동 진급이라는 동기와 선임들에게는 좋게 보일 리 없는 배려로 저는 욕을 먹으며 점점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죠 결국 목발을 버리고 중대장님께 근무와 일과 참여를 요청드렸고 초병근무는 길 가다가 버티지 못할 거라는 판단하에 불침범과 일과 참여를 시켜주셨습니다 어떻게든 군생활을 해볼 거라는 제 노력으로 선임과 동기들의 마음이 점점 괜찮아지는 와중 고름짜리 대대 전술훈련이 잡혔고 동기나 선임들에게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절의 기회라고 생각한 저는 군의관의 만류에도 꾸역꾸역 철원으로 훈련을 나갔습니다 훈련 나가서도 뭐든지 하나라도 열심히 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일부러 했으며 최대한 노력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저와 선임이 숨을 호를 파기 위해 열심히 곡괭이질을 한 뒤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데 소대장님이 야 상황 터졌어! 이러면서 빨리 호로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들어가던 도중 미끄러지면서 호환으로 떨어졌고 오른쪽 발목과 왼쪽 손목이 꺾이며 군의관 텐트로 실려갔습니다 당연히 철원산 중에서 병원으로 호송은 불가능했으며 동기들과 선임들이 밥을 가져다주는데 여기서부터 제 멘탈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우며 많이 힘들더라고요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니 이제부터는 오히려 선임들은 별 말씀을 안하고 동기들이 대놓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대장님께 너무 힘드니 정신과 진료와 정형외과 진료를 병행해서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행보관님과 함께 갔습니다 정신과 약은 간부가 수령해서 직접 나눠줘야 하는게 규정이라서요 매주 통원치료를 했지만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좌측 슬골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거기다 정신과 진료상으로 심한 우울증에 불안장애까지 받으며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아니면 진짜 정신이 나가서인지 환청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연명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집합전 세월간에 앉아있는데 동기 3명이 와서 저녁하라 그럴 때 저녁하지 우리 동기 평판 조지고 니가 나가야 똘똘한 후임 하나 더 받지 니 때문에 티오 안나서 못 받잖아 아 그냥 좀 나가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평소에 착한 동기 2명이 말려줘서 그쯤 하긴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다가 저녁 식사 후 중대장님께 찾아가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겨녁 부적합 심사를 받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알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중대장님께서 보고하셨는지 대대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일부터 보름 동안 휴가 갔다 오라고 하시면서 갔다 오는 동안 모든 일 다 처리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휴가를 다녀오니 아직 군단급 심사가 통과되지 않아 그린캠프로 보내줄 테니 좀 쉬다가 바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린캠프로 갔으며 그곳 상담관님 상담을 받으며 저녁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2주간 그곳에서 쉬다가 행보관님이 가까운 역에 내려주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제 이야기를 들으며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솔직히 저는 군인이 될 수 있어서 좋았고 만기 전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국심이 강했고 진심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설의 패급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그냥 이 쓰신 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안쓰럽네요 진짜 너무 안쓰럽고 군대에서는 다치면 무조건 처리를 하고 이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크리티컬한 상처나 지금 저걸 받은 것 같다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겠으면 부모님한테라도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대학교 성인이라 합시고 대학교 올라가서 술만 마시다 그러다가 군대 가기 때문에 철들기는 개뿔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군대에서 까라 그러면은 강제로 까거든 그러면은 몸 다 버리는 거야 저도 이 군대에서 무거운 거 들다가 등 있는 데가 찡! 그러면서 뭔가 되게 불편하더라고 무거운 거 들면은 뚝 소리 나면서 또 한 번씩 불편하고 그래요 고질병이 됐어요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에 충성을 하고 애국심이 있어서 열심히 군 생활하는 거는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고 정말 잘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의욕은 불태우되 여러분들 몸이 강철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몸 관리 잘하십시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다보라 개펜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구근장명 여러분들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전약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봐 구독과 좋아요